아 아 가 돼 일어났어 가야 된다고 안 갈 거야 카페 간다메 같이 카페 간다고 해도 또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네 참기름 이렇게 한게 많네 오 대박인데 나 지금 되게 신나요 나 지금 되게 신나요 아 깜짝이야 사이킹 소민수 브라보 와 멋지다 민트야 덩어로리 문덩은이야? 게임 재밌니 연진아 와 성애교가 아니라 약간 성애교 같은 거 성애 본 거 같아 얼굴이 약간 나 좀 많이 부었어 연진아 내 체육관에 온걸 환영해 박연진 아 아 죽었어 어떡해 너네 팀원 개빡쳤어 너 지옥킹이야 아 지옥킹 왜 지옥킹 우리 천국킹이야 우리 도로 검은색 스프레이 뿌린 거야? 여기 다 묻었네 흰 거 자켓 다 묻었다 이거 버려야 돼 연진아 이거 너 비싼 거라며 저번에 잘 살 시간이 없었어 연진아 이..이..이..뭐야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자기야 내 꿈도 너야 우리 또 보자 박연진 그럼 또 봐야지 우리 어떡해 흰옥 버렸어 그러고 가? 끝났어? 자기야 나 게임 다 했어 가자 왜 넌 안 갈아입었어 뭐야 아니 아니 아 아 표정만 아니 문덕원 김밥 먹는 거야? 잠깐만 아이 문덕원은 그냥 야채 김밥인데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멸출 김밥 맛있는 거 먹고 와 나 밥 먹었을 때도 신나 연진아 신나 보인다 떡볶이는 왜 아 문덕원 김밥만 먹어 왜 떡볶이 국물에 찍어먹어 김밥도 두 개 두 개씩 먹는 문덕원이야 맛있다 떡볶이 라라 잠깐만 문덕원이 아니라 그거네 선생님 알지? 단발 대칩잘 오늘부터 모든 날이 배불릴 거야 아니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 정도 비고 먹어 매일 매일이 단짠단짠 할 거야 단짠단짠 날 막을 수도 내 음식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근데 김밥을 꼭 그렇게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돼? 난 모르겠던데 김밥 본연의 맛이 있잖아 근데 민조야 넌 모르잖아 디룩한 세상 아니 디룩디룩한 세상 원래는 세상 모르지 나 이따 가겠지? 나 이따 가겠지? 우리 가 무서워서 못 먹고 가 내가 가장 부엉쳤어 피부 관리를 해줘야 돼 아 깜짝 놀랐어 박현승이다 와 잠깐만 옷 이런 거 어디 있었어 지금? 왜? 와 이렇게 거꾸로 입은 거네 와 대박 내 화장품 훔쳐 쓰는 사람이 정말 너야? 너 이건 우연 아니구나 어디서 거지 같은 화장품 안 나 거지 같은 피부 줄줄이 바르고 거지 같은 피부를 살 줄 알았더니 엔스트라 에이싱과 369 흔적 진정 세럼 좋은 건 알고 내 걸 훔쳐 쓰다니 최고이다 야 비싼데 아니 요즘에 잡티 흔적이 너무 남아서 사람들이 댓글에 나 얼굴이 어둡다고 난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 그럼 그때 그냥 관리를 했었어야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려고 내가 이 사람 쓰는 거야 이게 피부 진정도 되고 꾸준히 쓰면은 잡티 흔적도 옅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피부관리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완전 섹시하게 그래 우지 한번 해봐 화이팅 우와 우와 표정까지 너무 너무 아니 거기 왜 아니 거기 왜 다 있어 거기 뭐 있는데 거기 나와 나오라고 왜 왜 또 왜 또 근데 니들은 왜 지레 겁을 먹니 겁을 먹게 생겼잖아 뭐 할 것 같아 갑자기 민수야 너 좀 그렇게 뜨지마 다 알잖아 세럼 말고 글 아이는 다 써봤니 아니 안 써봤지 아직 럭에 있는 라인 같이 다 써? 진짜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감사합니다 라이트웨그 다 쓸 거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리액션 좋다 엔시카로 방금 내가 저의 하늘이 됐어 하하하하 우와 우와 표정 봐 하늘로 모실게 나 주다 앞으로 나 선물해줍니다 리액션 다 구d 할 수 있어 내가 이 하늘이 됐어 아 맞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고개 왜 떠들어가! 고개 아무것도 없네. 한 번에 해줘, 한 번에. 나 깜짝깜짝 모르고. 수미야? 민뚜야. 내가 쑥. 수미야. 민뚜야. 너 뭐 나이가 어린 거? 뭐 언제까지 어려? 내년에도 어려? 엄마! 내 후년에도 어린 거. 아 무서워. 무서워? 수미야. 왜? 언니 말 좀 새겨 들어. 올리브영 1위. H가 365 세럼 더블 기획이. 이번에 올렁 프로모션에 부착되잖아.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? 난 모르지, 무슨 뜻인지 그게.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이틀 동안 할인을 쏜다는 소리야. 이 어리기만 한 ㅂ. 정답. 화난 박연진. 엄마. 와 어깨 봐. 자기야 어디 가? 벨트 터지려고 그러는데? 왜? 엄마! 엄마! 엄마?! 아이 씨! 아이 씨! 아이 씨! 아이 씨nai! 아이 씨nai! 이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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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야야야! 아 저 칼로리 너무 많이 몸가해! 다리 안 통해요 지금! 피가! 혜연아! 우리 영상에 광고 좀 붙여주면 안 돼? 나 재계약된 자본주의로 밀어보게!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!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야! 안 돼! 제일 멋있다 내 편! 안 된다고 했는데 뭐가 멋있어! 또 먹어! 또 칼로리 그거! 어? 연진아! 감자튀김 바꿨구나! 원래 백도나지꺼 먹잖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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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꽝! 저기요! 잠깐만요! 이거 저! 제가 한! 어머! 5년 전에 봤잖아! 하얘솔! 하얘솔? 뭐죠? 없어! 다 눈 봤어! 내가 무서워봤네! 귀여워! 귀여워! 내가! 아야! 우와! 또 물 봐! 덩글놀이 패러디 한 번 더 가자! 다음에 민수 가세요! 덩글놀이 또 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! 다음에 제가 한 정도부터 연주시켜서 갑니다! 어? 그럼요! 앞으로! 으이! 헉! 감사합니다.